알지만 귀찮아서 안 하고 원래 인간이 이래 박하님 롤채나 뜰래요? 저 사람이랑 펴야겠는데 좀 겟박체 들어와요 좀 맞자 나 언제 화풀이를 해요 아 그래 Eff Vera 했어? 안 했어? 요즘 내 방에서 Eff Vera 했어? 안 했어?ayan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해봐 Eff Vera 맞잖아 했잖아 Darkness ج나 재밌게 Eff Sca slavery 래 파칸이 근데 사실을 말해도 억가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뚱뚱한 사람한테 족돼지 새끼 이러면 그 사람은 억가라고 느낄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팩트여도 기분이가 나쁘잖아 뚱뚱한 사람한테 돼지라고 하면 일단 이 사람 좀 때리고 패고 이 사람 아까 억가 많이 했으니까 억보 청산할 때에요 지금 아니 말이 돼? 일단 이거 여기서 여기서 BF BF 하나 떠서 일단 럭스에 임피 넣고 그 다음에 BF랑 연호 하나씩 더 떠가지고 쇼진 넣거나 아니면 벨트랑 지팡이 나와서 유미에다가 보렐로 한 번에 먹자 한 번에 아니 아이템이 하나밖에 아 미친년 아니 이게 뭐야 씨발 아 너무하네 이런 벤시라도 해야 되나 야 럭스 꼈다 아 직수 꺼져 아 미친 오케이 아 미치겠네 아니 럭스가 왜 안 나와 잔나라 아니 아니 의외의 친구가 이성이 아니 씨발 이 사람 제이스 안 나왔네 아니 저 사람 아니 어떻게 혁신가의 심장 들고 순방을 못 할 수가 있지 원래 릴로 늦게 돌리면 뇌물주의 오늘 머리 스카이 왜케 섹시야 미토르 이성 데리고 순방 못 한 건 말이 되나요 우리 형 어서와요 오케이 우리 형이 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 1등 하겠다 하는 게 맞았다 아 오늘 본다 뒤졌다 이 귀칼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제 찐타들 특징이 제니츠 좋아하고 오타쿠들 특징이 네즈코 좋아 저는 딱히 좋아하는 캐릭터 없어요 굳이 꼽자면 염주 굳이 인싸는 랭고쿠지 인싸가 랭고쿠 맞지 그거 맞다 랭고쿠 좋아해요 염주가 맞지 넌 필드 제로 맞잖아 집덕 새끼야 큭클 집게가 세 개나 뜨냐 집게가 세 개나 뜨냐 개새끼 창나무 새끼 저거 아 BF라도 아 제니스 좀 제발 제니스 제발 따아 개같이 부활 이거 제니스 죽 아 야미 가락하지마 저런들 아 설마 아 설마 아 미친 아 좋됐다 아 치감이 없어서 아 이러면 제니스 저거 넣으면 안 됐네 아 일단 짓고 가를까 아 몰라 제니스 뜰거야 제니스 떠서 갈고 세라핀 투쇼진 해 안 뜨면 져야지 뭐 어떻게 그런 게임인데 개같이 멸망 20초 전 아칼리 1송이면 할만한데 아칼리 죽여 그렇지 딜 없다 어 제니스가 살아있어 아직 제니스가 살아있어 아직 제발 제발 아 아 이스야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무조건 이거 혁신과 나와야 돼 혁신과 두개 밖에 없다 유닛 엇가하지마세요 아니 아니 왜 아니 아니 이건 좀 억가인데 아니 팔았는데 호다닥 팔았는데 아 다리우스 팔았는데 싹 아니 이건 진짜 혁신과인데 존나 호가야 아니 아우 너무 억울해 아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범죄조직 상징 있으니까 얘 그거 안 써도 되는거 아니야? 야 저거 상징은 어떻게 써야되지? 칠범 사암 에코에 그럼 저거 상징이나 모렐로 넣어주면 되겠네 뭘 생각해보니까 야 체킹보고 말한겁나 귀찮아 나도 나도 사람이야 나도 지능이 있어 씨발 아 아 제발 파카님 그러지마 거학? 거학? 아이 그 뭐야 거학은 아니고 일단 일단 써 이러면은 리로를 돌리면 한데 엎칠까 그냥 아 근데 브라움이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브라움을 찾아야지 아 브라움을 찾고 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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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을들 lab 보다 者 높은 확률이란 말이야 기적 일어났어 이러면 그냥 어쩔 수 없어 아 이 사람 왜 나랑 만났어 미안합니다 아 아칼리 힘내줘 안돼 피해 자이라 CC 저거 잡아야되는데 그렇지 아니 제발 제발 유미야 이말로라 아 아 믿고 있었다구 아 시발 내려와 빨리 늦지 않았어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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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유미 엄청 쎄 안돼 안돼 소품 맞아도 안돼 맞아가 몇인데 아칼리가 어 공주 캐리 어 어 어 어 아니 설마 죽냐 이거 아 아 아니 시발 아 아 아 아 이거 아칼리 블루만 있었어도 아 아 아 아 나 하기싫어 견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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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하하 존나하기 싫어 아 시발 뭐가 죽음에 가까워지니까 기분 좋아하지 하기싫은판 아 아 장갑 좀 그만줘 개새끼들아 아 이제 놀아볼까 어 쌍발총이다 하하하하 아 쌍발총 하하 아무튼 쌍발 난동 와 보여줘 얘들아 이거를 아 아 아 아 어 어 어 개같이 부활 개같이 부활 내 또 장갑이야 개같이 부활 아 싫어 싫어 50원 잊어받을거야 나 초밥까지 버틸거야 버틸 수 있어 너를 믿는 나를 믿어 두부 두부야 쏘고 가야지 에이 두비신같은 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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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못한 것도 맞을게요 맞는데 어 어까도 당한 것도 맞아요 기물이랑 어까도 인정하셔야 돼요 아 요네 인성은 뭐냐 도대체 아 죽겠어 아 아 아 용병이 어렵다 내가 할게 아니네 이게 어 어 아 모르겠다 야 그냥 이거 하자 나 죽을 것 같아 남 야 강인함 쓸까 앞을 좀 더 단단하게 야 개꿀인데 기적 일어났는데 자 한번 뛰어볼까 오오오오오 회므 어 어 어어 어 아 박갈 짐의 미친년 어림도 없죠 박갈 존나 싫어 박갈ек 넣프당했어요 홀이 좋아 몸조글의 상자를 비극은 좀 그렇잖아요 얘도 좀 센데 베이가 2성인데 아 제발 야야야야야야 아씨 아씨 아니 백스 먹었는데 아 아 아 3등 까비요 아 재밌네 이게 실력이지 역시 나야 용병 덱 마스터 했다 아 아 이거 레메라 못하겠는데 아 아 여기까지 한번 보자 어떻게든 될거야 어어어어어어어 야 미 오케이 개같이 보알 아 좋다 아 장갑 징크스 존나 달다 오 오 내가 징크스다 야미다 기분 나빠 어 아 아 개새끼야 뭘꺼 빨리 먹어 시발련아 아 아 아 나 뭐 먹냐 아 시발 아 몰라 도장이라도 먹자 일단 뭘 도장이야 아 꽝 아 아 이송이면 한방에 죽을텐데 유미도 안나와 원래 잔나들 대신 유미넣어야하는데 지금 유미도 안나오고 징크스도 안나오고 퀸치도 안나오고 어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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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 새끼야 아 오케이 이제 켄치가 먹어주는걸로 조개가 나와서 룬안을 넣어주는거지 거 확도 나쁘지 않아 아 아 이거 제이스 이송 빡센데 아니 야 얘 어디서 야 얘 먹귀야 이거 와 아 얘 이송장이 너무 잘되있다 이 친구 야 이런 불에 못가는데 울더야 하나만 잡아줘 하나 잡았다 달리오도 아 아 죽 됐다 이제 죽는다 유미다 전나 빼고 유미 우우우우우우우우 아 씨발 잠궈 아 한번만 살려주세요 안 바이바이! 바이바이! 제발! 아아아아아악! 안돼! 아아아아아악! 씨발! 아... 아, 과학이 없어. 아... 씨발... 아... 아, 나 오늘 스타 언제 하러 가? 아, 1등하고 가야되는데... 김연애 칼날 이게 1화 보셨나요? 아니, 그... 주요 나오자는 한 명 더... 걔는... 뭐 여자친구가 3명임? 아니면 그... 대원들인가? 아, 와이프가 3명이에요? 일부 다처제가 거기에 적용이 되네, 그 시대에? 부럽다. 나 원래 염주 좋아했는데 걔일로 바꿔야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제 염주 죽었잖아! 어... 자, 요네라도 집을까? 장가놓고 오오오오! 씨발! 뒤져! 야, 진짜야! 요네 고향포도 괜찮네! 딜러스가 안 나네! 오케이! 아, 파일도 좋다! 낭만 있네! 어어? 아, 우로고 삼성 뭐야, 씨발! 아, 우로고 삼성 뭐야, 씨발! 아니, 미친... 어어? 오, 잘 묶었다! 제발! 야, 우로고 조져야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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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발!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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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어쩔 수가 없다... 캐리, 캐리, 캐리! Först MIKE. 10 캐리... 10 캐리! vier... 지 요청 2 감사합니다.